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안녕 못하시죠? 오늘 주제가 안녕 못하신 주제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동계 쪽에 얼마 전에 이건 뭐 노동계뿐이 아니고 경영계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다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돼서 오늘 아마 그 얘기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월 19일에 결정됐는데요. 뭐 많이 언론에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 언론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보는 언론이 좀 많은 내용이 네 알고리즘이 다 그렇게 되어 있나봐요. 네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이제 낮은 2.5% 인상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결정이 됐는데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언론 그 기사들 스크랩을 좀 쭉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 2.5% 인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나오는데 두 번째로 낮은 이런 그 수식은 잘 안 붙습니다. 아 그런가요? 언론에 따라서 물론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마는 노동계 쪽에선 반발을 하고 있고 네 네. 경영계에서도 또 좋은 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경영계 마지막 제시안이었는데 이 안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언론 쪽 보다 보니까 오히려 경영계 측에서 또 이 결정된 금액이 너무 과하다라는 내용의 이제 언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서로 지금 불만이 많은 걸 중재를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얘기 좀 진행해 보죠.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기한을 넘어서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간의 논의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됐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 기한을 정해서 이제 결정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고요. 조금씩 다 넘기기는 했었는데 우선 법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을 6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법을 지킨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고시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이제 8월 5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시되기 전에는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된 게 사실 굉장히 늦게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각 위원들 간의 이제 최저임금액에 대한 그 입장 차가 좀 너무 많이 커서 그걸 조율을 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그 입장 차가 워낙에 처음에 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사 간에 물론 항상 노사 간의 격차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경영계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현재 이제 우리 내년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그렇고 고금리 고물과 고환율. 경제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되면 결국은 이제 중소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임금 올해 최저임금으로 좀 동결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노동계 역시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얘기를 이제 주장을 매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노동계가 인상하자고 하고 있는 근거도 고금리 고물과 고환율이거든요. 아 양쪽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 5%가 인상이 된 거였는데 사실 실질 그 물가 상승률은 5.1%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아직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런 국제정세 등이나 이런 것들로 좀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또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을 좀 반영해서 실질임금을 인상을 하려면 사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죠. 양쪽이 재밌네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고금리 고물과 고환율 얘기하는데 경영계는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노동계에서는 고금리 고물과 고환율 때문에 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경제가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김영삼 정부 세계화 이후로 경제가 좋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늘 어렵다는 얘기로 시작을 했었죠. 매번 어렵다고 시작하죠. 이번에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액 9860원 말씀하셨는데 늘 이게 항상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간의 합의가 안 되다 보니 공익위원이 하나의 공화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 이걸 표결에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노사위원안을 두고서 각자의 노와 사회위원들의 안을 놓고서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아까도 회의가 길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원회의가 15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임금액 최저임금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게 8차 회의부터예요. 그래서 8차 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초 요구안이 12,210원이었고요. 경영계는 이제 동결 올해 임금인 9,620원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약 한 260원 정도? 250원. 아, 2,500. 2,590원. 간극이 좀 있었는데 15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11차례 수정안이 좀 오고 갔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노동계가 만 원을 제시했고요.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해서 표결을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게 사실 표결이라고 하면 표결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그렇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 9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27명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위원 중에 한국노총으로 배정되는 위원 한 분이 고공노총을 진행하다가 경찰 진압에 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행이 구속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권 해촉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새로운 노동자위원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노동자위원이 이제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이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표결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표결 결과 이제 노동계 안은 누가 표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8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무효표 1표 그리고 경영계 안인 9,860원이 이제 17표 이렇게 나와서 결국 최저임금위원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860원으로. 그런데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후보를 냈었는데 노동계에서 정부에서 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의도 많이 하셨었는데 언론에서는요. 애초에 올해 임금이 워낙에 또 고물가 아까 고금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일부에서 예측도 나오긴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인상 금액이네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노동자 측과 경영계 측이 이제 우선 최초 제시안을 제시하고 계속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극을 좁혀나가다가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공익위원이 공익위원회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해서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서 좀 결정해달라라는 제안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 150원 이 사이에서 이제 좀 논의를 해달라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만 원을 10년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만 원 밑으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올해는 만 원은 꼭 관찰시키겠다는 입장이었고 사실은 이제 최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보면 최근 이제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 내봤을 때 그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이제 만 원을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예측들을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7월 1일 날에 어떤 그 경제지에서 정부 고위관료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왔지만 정부 고위인사가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9,800원대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 경제지는 머니투데이였던 것 같고. 정부 고위인사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보도가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사실상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 측에 좀 비판이 있었었고요. 결국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이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처럼 공익위원들이 하나의 공익위원 안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투표로 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계와 경영계 안을 두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전해진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부 고위인사가 9,800원대에서 되지 않겠느냐라는 보도를 접하면 공익위원들이 본인들의 안을 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작년처럼 계산을 한 그런 안. 작년의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사실 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표결로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그 표결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시하는 공익위원의 안 역시도 사실은 그 정도의 가이드를 잡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거죠. 공익위원 중재안이 9,920원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 안으로 예전과 같으면 그 안으로 그냥 직접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구조였었을 텐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조정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의견이 모두가 합치가 되면 의견에 합치가 되면 그걸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진행 안 하고 노사의 입장을 두 안을 올려서 표결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공익위원의 안이 하나로 정해져서 뭐 제시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 공익위원 쪽에서 콩클라벨을 원했던 겁니까? 도항 선출 방식으로 만장일치가 나와야 우리안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계안과 경영계측 안을 이제 제시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공익위원들이 그럼 경영계 쪽의 안에다 다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투표상으로 보면. 공익위원 쪽 비밀 무기명 투표니까 누가 어떤 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노동계 안은 여덟 표가 나왔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계 쪽에서 여덟 표를 전부 다 노동계 안으로 주고 노동계에서 그러면 반대로 경영계 쪽에서 전부 다 표를 주고 이런 구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에 맡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액 말고도 쟁점이 됐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우선은 이제 올해 8차부터 최저임금액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 문제가 되게 대두가 됐었는데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좀 다르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업군별로. 네. 그래서 좀 경제가 어렵고 특히 특정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 이런 주장이었던 건데요. 중요도도 다르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같은 내용으로 표결을 했을 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16표였는데 올해 역시도 동일한 내용으로 표결을 진행했거든요. 네. 찬성 11명 반대 15명. 그러니까 노동자 위원 1명에 빠지면서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든 노동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내년도도 좀 문제인 것이 올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차등 적용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발의를 했군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주는 시급 9200원 지역별로 한다면 서울은 11000원 물가가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만약에 지역별 차등 적용이 법으로 법제화되고 그걸 적용해서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택배비 더 많이 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주도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금값도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지역별 말고 직군별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내년에도 좀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많이 있겠군요. 네. 계속 이게 매년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표결의 표차가 사실은 거의 일정한데 그러면 사실 공익위원 중에 몇 표만 찬성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게 업종별 차등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조라서 매우 좀 매년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 따른 차등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이제 반발하는 것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의 임금인데 그리고 노동에는 귀천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직업엔 귀천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때 여태까지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후자 쪽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동일 임금으로 해서 왔던 거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으로 좀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계속되는 건데 사실은 최저임금이 시행된 일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게 88년도거든요. 그 88년도에만 이제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했었습니다. 1구간, 2구간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현재까지 한 번도 구간을 최저임금 업종별로 나눠서 정하지를 못했어요. 않았어요. 이유는 88년도에 그렇게 차등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사용자 측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이 89년도 임금을 정할 때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다 보니까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사문화된 조항처럼 이제 여겨졌던 건데 몇 해 전부터 이제 경영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한 것을 보면 아마 국민의힘 쪽의 당론으로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매년 말씀하셨던 사유 때문에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한 대립이 있는 것이고 최근 몇 년 사이 이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업종 동일 적용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럼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노동자 인간이 최저 생계비를 이제 정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것이 사실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동력의 대가의 최저 기준이 달라진다? 사실 이건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만약에 차등 적용이 된다면 직업의 서열이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생활의 기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보편적인 인권 시각에서 보더라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소영세 사업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저임금이 높아서 그렇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 그러니까 인건비의 비중보다는 뭐 임대료나 원자재값이나 아니면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면은 이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주도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업종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업종별 대상 차등 적용의 대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외식 숙박업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이게 지역 차등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직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 얘기했었잖아요. 네. 88년 체제에서.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잘못하면 지역 기피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이. 네. 그렇죠. 어쨌든 업종별 차등에서 이 외식 숙박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이제 통과가 돼버리면 사실은 취업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피할 현상이 높아지는 거죠. 네. 시간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 뭐 이번 고시를 앞으로 하게 되겠죠. 네. 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 중에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법에서 시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월급을 받는 월급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입니다. 월급으로 했을 때.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새 전 금액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는 실수령액은 그거보다 적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새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근로계약서에서 작성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했는데 또 불구하고 209시간에 맞는 최저임금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역산에서 보면 시급이 최저시급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세서를 잘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확인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고용노동부에 이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되고요. 네. 최저임금 위반의 일반 임금채불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노동자가 이제 처벌의 의사가 없다라고 의사표현을 해도 사용자가 처벌이 되는 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시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고는 해도 그런데 임금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일부 이제 법으로 좀 정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이제 낮은 경우 일정 요건을 이제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습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약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 네. 수습 기간 중에 3개월에 대해서는 이제 90%만 적용이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도 그냥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명세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세전금액. 네. 맞습니다. 이라는 거. 이것도 좀 착각하시면 잘못 어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되어 있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뭐 노동계 쪽의 시각으로 최저임금과 결정된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로스쿨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